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어 어 아 뭐야 이거 비기라고 어 어 어 어 오흐흠 plausible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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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랫더리를 쳐야돼 아랫더리를 오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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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만해 제발 아 미치겠네 잠깐만여 엔딩해서 끄 вроде 엔딩 해석 엔딩 곧 볼거 같으니까 엔딩 해석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엔딩 나올 때 읽어드릴게요 결과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의사 만나면 엔딩북인데 어떻게 총을 줄까요 말까요 총을 주는거랑 많은거랑 또 차이가 있다던데 아 세이브좀 하자 제발 아 세이브좀 제발 아 아우 분위기 많아 분위기 쩌네 빗가죽 어 뭐야 어 아니 저 박사금 아니 저 가스마스크 박사관 저희 저 저택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번엔 저택인가 저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신지드 신지드는 우리엄마가 신지드는 따라가지 말랬어 독방구 낀다고 따라가면 죽는데 어 어 여기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네 아이템같은거 없나 숨겨놓은 아이템 야 아아 관장하겠네 그래도 세이브가 있어 다행이야 아아 하아 이 게임의 제작자는 모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고 싶었던거야 경원부터 시작해서 어? 아 문이 있네 아 반대편에서 잠겨있대요 아 뭔소리야 뭔소리야 엘리베이터가 아 전기가 안들어와 엘리베이터 잠겼어 뒷문이 잠겨있어요 뒷문 위치 파악 아 아 뭐 이렇게 넓어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자 분위기 봐라 아 아 이거 후레쉬라도 좀 주던가 아 총이랑 후레쉬로 왜 안줘 아 왜 쿨몽둥이 하나만 주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걸 지금까지 모아놨던 총은 어떻게 되냐고 아 아 아이 소리좀내지마세요 누구세요 어디 아프신가본데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가세요 성악하시는 분이라고 제목 아무것도 없어 뭐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 소리가 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야하나? 아.. 완전 심장 쫄리네 진짜 말을 못하겠네 아 다행이야 비 왔어 지하에 발전기 있다구요? 지하에 발전기를 먼저 틀고 와야되요? 아 지하 먼저? 네 공략을 빨리 빨리 말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놈께 더 이상 못하겠어 travail Plaza 수술실 쓰레기같은 전등 잠시만요. 어...뭐야? 아 이게 도는거였어? 어? 해냈다. 해냈다. 어. 아 내리니까 도네? 해냈어! 그렇지. 내 예상대로 완벽하게 됐구만. 어? 나의 예상대로 되었어. 여행을 보내고 가기 전장. 세이브하러 가자. 의사찌를 찾으려고. 아아아아아아. 아다다다다. 아아 뭔소리야. 이거. 허우 깜짝이야. 뒤에 뭐 따라온거 같은데? 찍신쩌네요! 아니에요. 원래 내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뭐든지 이게 눈에 보여 올라간다 올라가 뭔가 본거 같지만 풀멍덱이 풀몽둥이 2층으로 가는 길은 없나요? 아 여기 있다 2층으로 갈까? 학교인가 여기 아 이거 너무 차라리 저기가 낫지 않나? 등불 등불이 날려나? 어? 아니 이 양반이 뭐하는 법이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미쳤어 가까이 오게 충분히 가까이 있어 더 가까이 못해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철장이 날 가로막고 있다고 그래도 더 가까이 오게 내가 열게 도와줄 수 있을거야 어떡해 난 총에 있다네 내 총에 있다고? 서브웨이 너가 어떤 사람을 쏘는걸 봤어 기억해? 새로운 총이야 잘 봐 이것 좀 열어줘 제발 안 돼 새로운 총이 필요해 가져오게 나를 위해서 제발 아 총이 없었다는거구나 그냥 세총을 달리는거군요 네 그럼 이걸 열어줄 수 있어? 그래 오른쪽에 열쇠가 있어 가봐 알겠어 파인애플 어 총알 총알만 있는데 등불을 버려야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 이거 버리면 아 등불이 되게 좋다 아 이거에 뭔가 사용법을 알아야겠어 아 등불 괜찮은데 네 이게 넓은 시야라서 열쇠가 어디있다는거야 열쇠가 어디있다는거야 아 앞쪽으로는 멀리 가지 않지만 내려놓으면은 또 그곳을 다 환하게 밝혀주네요 밑에 아까간 곳 네 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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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우 도끼 아우 이거 자식이 어? 아우 미치겠네 진짜 아우 어떻게 해요 이거 못길거 같애 아우 나 죽을거 같다고요 진짜 도끼내나봐 아우 아우 아워 도끼가 안가져져요 백鸟 될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혼나 죽겠네 에너지도 없는데 총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총을 찾아야 돼요 총 없는데 여기에 총 볼링장에 있다고요? 볼링장이 어딨어요? 몇 층인가요? 지하? 지하에 있다고? 아 지하 여기가? 여기가 쓰레기예요 멀리까지 보는 게 난리나? 최종 볼링장에 대한 여행이 지하에 대한 여행이 있었는데 연기장에 대한 여행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어떤 거 알게 아니라 닥터 포넬 닥터 포넬 닥터 포넬 닥터 포넬이구나 저사람이 뭔가 이상한게 있다고 닥터 포넬 뭔가가 있어 볼링 안쳐본지 오래됐다 닥터 포넬 ㄴ ㄴ 아 이게 밝게 해줘서 너무 좋다 단 아 조작 이곳 닥터 비누 뭐지 이거? 비누? 코난! 거기 떨어져있는 비누를... 허리를 숙여 주어지지 않겠니? 명탐정 코난 특장판 비누의 쓰임새 아 아 아 아 노노노노노노노나 털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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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어 어 됐어 가만히 있으면 죽는건가 아 죽을뻔했네 총말리는 있고 총이 없어요 큰일인데 프라이머리 진짜 무서워요 비누 허리를 숙여주어야 되나 털멍둥이 털멍둥이 험 영혼 털멍둥이 험 험 어 랩프 랩프가 보기 편해요 아 그렇다고 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미안 총알이 없네 야 이 총은 뭐냐 원래 갖고 있던 총알이랑 연계가 안되네 지금 가방이 없어가지고 네 의사한테 줘야되는 총이군요 여긴 또 뭐지? 아야 아 아 다행이야 아 내 총도 쥐었어 이럴수가 아 버릴 게 없는데? 의사한테 주고 오자 주고 생겨는 가짜 왜냐면 총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 몽둥이 버리라고? 아 몽둥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한이란 말이에요 흐름 아 쿨 몽둥이 없으면 힘든데 아 으 몽둥이가 빠르고 강해요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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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를 하죠 어 근접한다면 필수죠 좀 이따 주스러 옵시다 어우 깜깜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 눌러주시구요 고맙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수그라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겨찾기도 잊지 마시구요 어? 여기있어 너 이거 어떻게 해야돼? 줄게요 자 여기있습니다 하지만 단창이 없더군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다른 창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킬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이먼 날 믿어줘도 고마워 자 이제 돌아가 자 여기있어 어어아야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내 발 얼굴이 쎄 야 이 미친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여버릴꺼야 아아씨가 나도 총 있다구 총알이 어디서 났지? 어 하지만 내 바릉 괜찮아 아아아아 아아 피가 쎄쎄아 깎여있어 앱 뭐야 어우우우우 깜짝이야 어우 jam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나 환장인데 갑자기 없었던 애가 왜 나왔어 아 키 못줬었다고요? 됐어 이게 어디 키인가?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됐어 어어 몽둥이 주러 갑시다 몽둥이 어 몽둥이 가지러 가자 풀몽둥이 꼭 필요해 그동안 날 지켜줬던 풀몽둥이 니가 필요해 오케 완벽 완벽 네 몽둥이 없으면 진짜 깨기 힘들 것 같아요 총알 없으면 그때부터는 끝이야 의사자식한테 이 풀몽둥이를 선사해주겠어 세이브 세이브한다 네 퀵뼈 딴 데 가서 쓰세요 여기서 퀵지 마시고 어디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돌기 싫으니까 그냥 가자 저기를 골드 보기 싫어 어? 아니 이것은? 어? 열쇠 어? 전화번호? 아니 이럴수가 뭐지? 옆보기 구멍 어디 뭔가 써져있는게 있나? 이만한 경우로 철저히 봐주겠어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말이야 어딜 봐야되는거야? 이창문 이창문 어디냐 뭘 봐야되나 식군 걸어야된다고? 아 괜찮아요 잠깐 멈춘 다음에 저기할게 아 이거 뭐 어디 볼 수 있는데 가르쳐줘요 아 지금은 전화를 먼저 걸어야 된다고 아 아 오케오케 전화를 어디다 걸어야 되나 잠깐만요 이 열쇠는 뭐지? 스태프키 아 스태프룸으로 가야지 전화가 나오는군요 어 어? 나왔어 걸렸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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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답이 안된데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25882588 좌우루정렬 좌우루정렬 25882588 아아야될 안녕하세요 홍재동 김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동 김수미입니다 안돼 안돼 교촌치킨도 안돼요 안되 나 갔다올게요 스태프룸 스태프룸이 어디지? 몇 층에 있나요? 전화로도 찾으러 갑시다 어쨌든 갔다와야 된다는 거네 안녕하세요 홍재동 김수미입니다 3층? 2층? 2층? 나이스 총알 2층? 어! 나이스 물려 아우!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오우 깜짝이야 아우! 오우 깜짝이야 아우! 아우 이거 진짜 인멘토리 아우 깜짝이야 아우! 아우 무서워 죽겠다 진짜 인멘토리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 안보여! 아 멈추지마 아우 싸우고 올걸 저 아우 네 피통이 줄어 있어요 이게 자꾸 멈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요 한창 찾으려면 지하로 가세요 어 아 지금 안갈래 그럼 안찾고 풀몽둥이로 끝낼래 한창 아 아아! 세이브있는 노란벽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1층에 거기 뒤에가 스태프롬이구나 여기여기여기여기 아오케오케오케 고마워요 어? 아닌데? 아닌데요? 스태프롬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신분 아십니까? 3층인가? 3층인가? 2층이 되면 3층인데 2층이 되면 3층인데 됐어 오케이 아아 자살시키는 어! 세이브가 있다 2층에 있어요? 네 됐습니다 이런땐 이건 뭐지? 아 이거 키패드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여기있어 2층에 3층에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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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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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봅시다 이 의자는 뭐지? 여기 뭔가 있을 것 같다 없어 없어 아 깜짝이야 가졌다고 가졌어 가졌어 이봐요 이봐요 왜 왜 그러세요 울지마세요 울지마세요 선생님 하지마세요 들어오시면 총알새로 들어옵니다 진짜 배민 안에 사람이 있어요 어어 fö흛 호오 오호 뭐야 아 이몬토리퍼 아 이놈의 이놈의 인베리를 여 버려버려버려버려버리 Wave 어 스톰플레이트 하나를 얻었거든요 이거 어디다가 끼우는건가봐요 혼자 먹었어요 어느다 끼우는 걸 까요 네, 하나를 더 모아야 되는데 이거 딱 끼우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어! 아, 깜짝이야, 진짜. 아, 깜짝이야, 진짜. 어어!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죽여버린다, 진짜! 야, 이거 뭐야, 이 양철로. 이 오제영업사의 양철, 그 양철기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걸로도 공격하는 건가? 불의로도? 어, 어, 일로 가는 건가? 도끼 배달 뭐라고? 안 내려가죠. 아, 어, 되나? 괜찮나? 괜찮은가? 일로 들어가는 걸까요? 어, 저기 하나 더 있다.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어디다 끼우고 와야 되는데, 이거 버릴 게 없어. 아, 너무한다, 진짜. 와... 진짜 너무하네. 아, 두 개 합치는 거라고? 아, 오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두 개 합치는 거라며? 정말 다행이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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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거기 딱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딱 숨어있네. 아우,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나왔네, 전화번호가? 어, 나갔어요. 아! 511 738 7389 6 511 73896 아, 저판 번호가 내리고 버려도 됩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다시 못 가는데 이거? 총이랑 후레쉬랑 합쳤는데, 구겨 사라졌어요. 다테 패션가로 어, 됐다. 열렸다. 어, 나이스. 세이브 지역. 아, 세이브 지역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하아... 진짜... 미치고 팔찍 뛰게. 버려도 됩니까, 이거? 511, 7386 버려버려. 쓰레기 511, 8386 일단 약 먹으러 갔다 오자. 아까 약 버리고 온 게 있어요.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래도, 이게 아이템 버렸을 때 안 없어지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이 제작자가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정머리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작자가 나름 인정이 있어서 버려놓은 것까지 없었으면 완전 미쳐버리는 거지. 5, 1, 1, 7, 3, 8, 9, 6 오, 받았다! 여보세요! 뭐야? 뭐야? 어? 뭐지? 아니, 저거 뭐야? 뭘 들고 있는데? 붉은 악마? 775고? 이비치라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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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의 쿨몽둥이. 없어졌어. 총독사야. 아, 3층 키패드. 맞아, 맞아. 아, 쿨몽둥이를 들고 갈까? 물약을 하나 먹고. 미, 미리 먹어봅시다. 괜찮아. 약도 나오겠지. 아, 얘들아 미안해. 골든벨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네. 골든벨, 도전 골든벨. 정답은 7759였습니다. 알겠습니다.